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2일 일요일 설날 아침입니다. 올해는 검은토끼의 계면연이죠.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자 어버이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할친이라고도 하죠. 친구를 네이버 사전에서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에서 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오른쪽 부분에 볼견이 있습니다. 부수가 되겠습니다. 총 16핵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면 설립자가 보입니다. 전파죠. 저는 이것을 포로 봅니다. 설립을 포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는 나무목이 있습니다. 18. 목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볼견입니다. 눈 누가 되겠죠. 눈은 뭐 이 눈은 선 나 이것을 그대로 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볼견자니까요. 여기서 잠깐 포목견 발음하기 전에 효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공자가어의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용량이 침부대란 말이 있습니다. 먼저 공자가어는 공자의 언행, 문인과의 문답 이런 것들을 논의하여 수록한 책이죠. 중국의 위나라의 왕숙이 공자에 관한 기록을 모아 줄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수, 나무정, 고요할정자,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용량이 침부대라, 아들이, 자식이 봉양하자, 봉양하는 거죠.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 하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자 포목견, 어버이친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하기 전에 한자를 보면 나무에 올라서서 멀리 본다 이런 뜻이죠. 아침에 외출한 아들이 저녁이 늦게 되어도 오지 않고 있어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멀리 보려고 나무에 올라서서 멀리 보는 것이죠. 외출한 아들이 오는가 안오는가 그런 한자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발음하여 기억해 보겠습니다. 포목견, 포목견, 어버이친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포목견, 나무에 올라서서 멀리 보는 어머니 마음. 그것이 어버이친이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